이거 서다니는데? 예 잠깐만요 잠깐만 예 가시죠 아 이거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기여도 바꾸면 돼 저도 하고 잘 갔네 잘 잘 가네요 하하하하 잠깐만 위로 한번 가라 왼쪽으로 돌리면 되요 안가요? 응 잘군다네 바짝 돌리면 되요. 바짝 돌리고. 잠깐만요. 바짝 돌리고. 바짝 돌리고. 바짝 돌리고. 바짝 돌리고. 바짝 돌리고. 이완 slutULLGAờ 더 기다림으로. 야 이 시키 가시죠 가시죠 아 이 끝까지 가시죠 야 야 야 수비 이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절대 못 잡아 딱 돌아가버리니까 아니면 어디로 올라가든가 잠깐만요 서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혼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밀어드릴게 천천히 가보세요 야 좀 더 가보세요 밝은대로 스톱 스톱 아휴 애쓰였어 여기 애가 못 잡네요 못 잡지 고양이가 빨라 야 루비야 야 루비야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래 루비야 절대 못 잡지 위험만 주는 거지 새끼 고양이는 잡힐 수 있겠죠 아휴 예상으로 두명이 탈 두명이 한번 타봤습니다 힘들진 않은데요 바람 넣느라고 그냥 힘 빼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두명이 타도 아주 그냥 저는 핸들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호흡 맞춰서 맞춰가지고 타면 아주 잘 둘이 그냥 탈 수 있습니다 예 아휴 다음 영상은 이거를 이제 좀 마무리 해가지고 또 도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